그냥 꼽기 오! 중갈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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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꺼졌어! 왔어 왔어 오빠들 3대 다 지금 첫 캐스팅 던져놨거든요. 이제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기분이 보일 것 같아. 오늘은 라면의 김밥 먹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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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고통 맞았다. 어머! 입체 이렇게 빨리 오다니. 진짜니? 여기 한번 돌려봤거든요. 도미니? 이런 거 같은데? 아, 완전 돌돔이, 진짜. 빵~~ 나 꼽을 때까지 시작했어요. 아니? 뭐? 알았어요. 꼽다 말았어요. 이렇게 귀엽게 씻어 버리고 가면은 오빠들 칠해맨. 라면 한번 할게요. 응. 입지에. 오. 조정이다. 오케! 왔어! 됐어? 왔어? 걸렸다 걸렸다 오빠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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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지압 잘해라 뭐야 빠졌어? 아닌데 안 빠졌네 안 빠졌네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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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점이야 오 4차 되겠다 이따 봐 드롭고 가자 드롭고 해 깜짝이야 소프 때리 잡았다 빵 잡았다 콜 콜 오 4차 되겠는데? 아 그거 막 먹어 쓰레기에 걸리던데 오케! 탈봉 왔어 지금 똑같은 데 들어갔어요 지금 바로 급하게 던졌는데 똑같은 데 들어갔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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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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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잡아야 돼 와우 시크다 와우 온장갑 나이스 아사아 우와 고마워 내다 야아 온장 나이스 겁나 크다 온장아 오케이 오케이 순놈이다 자 들어 볼게요 으차 오케이 순놈 순놈 4차네요 아 순놈이라 힘이 좋았어 아 이렇게 잡아야 되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기술력으로 잡았어 기술력으로 순놈이야 순놈 잘 잡아는 했네 순놈 보이시죠 줄이 없죠 순놈이다 순놈 우와 잘 잡아는 했어 잡아 줄자 켜봐 아 얘는 조금 아까보다 크다 44 보이시죠 순놈 44 순놈 44 아 잘 잡아는 했네 오빠들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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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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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39발 38 몇 프로 빵이 그러냐? 빵 겁나 좋네 잘 잡았다 짜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자 하나 가자 나 씨 아까보다 다섯 마리 내는 건데 오늘 씨 두 마리 그랬다 빠졌어요 어머 씨 이불에 선품도 또 왔어 또 왔어? 또 잡은 애가 왼 열 그렇지 야 돌더미인데 돌더미인데 오 왔어 3번대 오 왔어 3번대 3번대가 나지 그렇지 같이 간다 왔어 꽂았어 왔어 왔어 꽂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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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개코 개코 꽂았어 꽂아 꽂아 왔어 마지막 때 마지막돼 마지막ties 코로나 아 겁나 커 미안해 진정해라 진정해라 톡톡톡톡 딱 50.5 와 여러분들 50.5 50.5 50.5는 뭐니? 자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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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50.5 나오자 50.5 아니 여러분들 어찌되면 지금 봤죠? 제가 서포트에서 계속 저 밑으로 내려갔잖아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툭 툭 툭 툭 그러다가 툭 툭 툭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도 재물 걸림이 안되고 아랜 입술에 걸렸잖아요 입에만 물고 가는 거야 입에만 쪼아먹다가 입에만 물고 가는 거야 오짜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입질을 해 진짜 재밌어 밖으로 그래도 굴림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갖고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라인을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아 최민이 좀 쉬겠다 저거 다 보내주면 자 이제 55 잡자 55 그렇지 너도 탑 그렇지 느낌 느낌 좋다 느낌 좋다 그래도 유의감 있어 이게 서포트 때는 그냥 뽑히는 오! 오 중간대 오 중간대 왔어 중간대 완전 이끄였어 꽂았다가 나서 근데 되게 빨리 올랐다 왔는데 여기 2배만 물고 갔나 봐 어머 얘는 저기였어 딱딱이었어 얘가 바람이라고도 얘가 꼬진 거야 2배만 물고 갔나 봐 저렇게 꽂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놔버렸어 오와 다음에 야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 위치가 없어 이제 위치가 없어 이제 위치 롯데 잡아야지 나중에 여기 포인트 다 공개돼가지고 사람들 이제 엄청 많이 몰려들 거야 야 얘가 샷킹을 주워 얘가 꽂았어 이것들이 이것들이야 아니야 이런보 이쪽 왔다 중간대 오 중간대 오 가자 가자 말았어 야야야야야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낙해 아 꽂다 말아 얘도 똑같아 오 1번 아 3번 3번 얘도 똑같아 지금 3번 왔어 3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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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대를 채야 되나 뭐야 어떻게.. 오!! 걸렸어!! 오!! 왔어 왔어!! 걸렸어!! 아니 오빠는 왔어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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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빨리 뛰어!! 야 빨리 뛰어!! 야 빨리 뛰어!! 야 빨리 뛰어!! 아우.. 야 정수로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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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욕 Principal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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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lex!! 똘덤 오늘 총5수!! 오!! 오!! 44 사자 또 나왔어 44 사자 또 나왔어 사자 혹돔 혹돔 3자 잘 봐라 택배기 얘는 빨리 놓아주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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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라 미끼 없다고 어 미끼 이제 없어 왜 더 해야 되는데 미끼 없나? 아 소프트에서 나왔어? 네 오늘 소프트에서 나왔어? 고생했네 우와 한가득이다 우와 사장님 오빠는 사자 한번 찍을게요 사장님 오빠는 사장님 오빠는 사장님 오빠는 사장님 오빠는 사장님 오빠는 사장님 오빠는 사장님 오빠가 사장님 오빠 사장님 오빠 사장님 오빠 사장님 오빠 아 그동안에 고기가 안 나와서 슬럼프가 있었는데 오늘 아이고 한 열 마리도 잡을 거였어요 한 세 마리 한 마리는 헛방 까고 세 마리는 걸렸다 빠졌거든요 예 그러지만 오늘 큰 거 제가 먹는 거보다 BJ 동생 부모님 회조하신다고 그랬고 한번 보내드리고 오짜다 보내줄게 그랬는데 오늘 나와서 싹 보내줄게 자 오늘 한 잔 할까요 형님들 자 오빠도 한번 먹어볼까요 야 맛있겠다 오늘 열심히 해서 아이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오늘 그래도 이렇게 더 다섯 마리 오짜 한 마리 사짜 세 마리 순놈 포함 삼짜 한 마리 삼차 후반 한 마리 이렇게 해갖고 다섯 마리 혹도 많아 뭐 놀래미 하나 보내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떼고기 보여드려갖고 오랜만에 아프리카로는 다섯 마리씩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이렇게 떼고기 좀 처음 보여드리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캡닭새끼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세요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빠들 자 오빠들 짠 짠짠짠 풍자도 짠 딸내미 모터 좀 줄게요 맛있다냐 자 우리 김이상궁 김이상궁 네 김이상궁이요 어때 맛있어? 독이 없어? 응 음 살 지고 달다 달다가 달다가 맛있다 이건 뭐지 얘가 등살인가 응 등살 나 이거 저기 동국살 따봉 이거 이거 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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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